내복을 입었는데도 그래요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더 춥게 느껴졌을 거에요 맞아요 근데 이 추위를 조금 이제 적응하다가 겨울이 되면 또 겨울도 견딜만 할 거에요 김세경씨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기온차에 적응이 잘 안돼요 그렇죠 저희도 오늘 공기 밤공기를 맞으면서 너무 춥다 벌벌 떨었었는데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또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사실 이게 계속 추웠다가 따뜻해졌다 추웠다 따뜻해졌다 하는 것보다는 추울 거면 쭉 추운 게 낫지 않나요 따뜻한 날도 있어야죠 그럼 적응이 안될까봐 변덕부리면 신지선씨 올해 처음으로 붕어빵을 먹었어요 외근 갔다 오는 길에 붕어빵을 팔고 있는 것을